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오늘은 전기 또는 전자의 bry에 활용하기 좋은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변환 모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듈의 명칭은 스텝업 컨버터, 스텝다운 컨버터, 스텝업다운 컨버터 이렇게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스텝업은 부스터라고도 하여 입력 전압보다도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성압이며 스텝다운은 벅이라고도 하여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낮춰주는 강압이고 스텝업다운은 벅 부스터라고도 하여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보다도 낮춰주기도 하는 성강압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텝업 또는 부스터라고 하는 성압용 모듈을 보겠습니다 도퍼에서의 기종은 여러 기종 중의 예시이며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그리고 최대 전류는 제품의 스펙을 참고하여 표기했습니다 이 모듈은 낮은 전압에서 필요에 의해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성압 모듈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에 비해 더 높습니다 특정 전압을 입력에 인가하고 출력에서 필요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출력 단자 측에 테스트기를 연결하여 모니터하면서 모듈의 가변저항으로 가감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성압 모듈 사용의 예를 들자면 5V용 아답터로 이 모듈을 사용하면 이보다 높은 전압 6V, 9V, 12V의 전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의 모듈과 반대되는 기능으로 스텝다운 또는 버그이라고도 하는 모듈로 입력 전압에 비해 출력 전압을 낮춰주는 강압용 모듈입니다 여기에서 상단의 TP4056 모듈은 18650과 같은 원통형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나 휴대폰 배터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사각형 배터리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찾아갈 때에도 아주 많이 활용되는 충전용 모듈이기도 합니다 입력 전원의 인과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USB-C 포트를 사용해도 되고 입력 전원 단자를 배선의 납땜으로 해도 됩니다 TP4056 모듈의 사용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충전기의 5V용 아답터로 이 모듈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리튬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공층 전압이 3.7V이고 만충전압이 4.2V이기 때문에 이 모듈의 입력에 5V를 인과하면 출력에는 고정된 4.2V 전압이 출력되어 3.7V 리튬 배터리를 4.2V로 만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2596 모듈을 활용의 예를 든다면 가령 12V 아답터 한개로 12V와 9V의 두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LM2596 모듈을 활용하여 DC 12V 아답터 하나로 12V용 펜과 9V의 전원을 사용하는 공유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답터의 전력 암페어가 여유가 있다면 또다시 LM2596 모듈을 병렬로 추가하게 되면 가령 24V용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텝업다운 또는 벅부스터라고도 하는 성강압 모듈인데 이것은 성압과 강압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가하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올려주기도 하고 인가 전압보다도 낮은 전압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입력 측에 USB-A 타입의 플러그가 있어서 입력 전압은 고정된 5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5V인 휴대폰 충전 아답터를 여기에 연결하여 가변 제한기를 조정하면 5V보다 낮거나 높은 다양한 전압을 얻을 수 있어서 간이 가변 파워 스프라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다른 모듈과 달리 출력되는 전압을 실시간 디스프레이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두 제품은 스펙과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상단의 제품은 케이스화 되어 있어서 더더욱 편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듈의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